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2년 3월 학평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학평은 2022라고 표시가 되고 모의평가, 6평과 9평은 2023학년도라고 표시가 돼서 2022라고 표시를 해놨어. 자, 총평 캐스트가 따로 올라가 있어서 분석, 전체적인 분석은 그 캐스트를 활용해서 보면 되고 이 영상은 바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할게. 여튼 3월 학평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끝난 후에 너희들의 학습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1번부터 불의를 해볼게. 1번, 그림은 자동차 3마리가 운동하고 있는데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B는 속력이 변하면서 A는 그러면 방향도 안 변하고 빠르기도 안 변해.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포함하는 물기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빠르기 방향이 둘 다 안 변하면 그런 거를 우리가 등속도라고 해, 등속도. 속도는 기본적으로 빠르기 플러스 방향을 말하는 거야. 두 개가 다 안 변해야 등속도야. 이 등자, 같을 등자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A가 등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B는 지금 방향은 안 변하거든. 그렇지? 직선 경로를 따라서. 그런데 속력, 빠르기가 변한대요. 그럼 얘는 등속도는 아닌 거지. 얘는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변하면, 방향이 변하면 속도는 변하는 거야.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기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벡터물리량이기 때문에 방향만 변해도 속도는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C도 아니다. 그래서 A가 등속도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재밌게 물어봤어, 너희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네. 2번 가보도록 할게. 자, 핵반응 문제에는 반드시 출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기역, 기역, 기역. 그치? 니은, 니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역이 너희들이 자꾸 풀다 보면 우라늄에 때리는 건 중성자인데. 그치? 우라늄에 때리는 건 중성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성자, 뉴트론이니까 1, 0. 이게 1, 0이미. 이것도 1, 0. 응? 뉴트론. 이것도 뉴트론. 1, 0. 이런 식으로 아니야. 위에서부터 1, 0.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이제 이게 아니다. 중성자인 걸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x, y다. 그럼 이것도 x, y다. 그치? 같은 입장니까 지금. 그랬을 때 항상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물량이 뭐야?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질량수의 총화. 235 더하기 x는 141 더하기 92 더하기 3x 해서 x 구하고 전화량 보존. 밑에 있는 그 원자번호 위치에 있는 그 수치의 총합이 보존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92 더하기 y는 56 더하기 36 더하기 3y다라고 해서 y를 구하는 거지. 근데 이거 두 개 더 해봤자 어차피 92이기 때문에 얘는 y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1, 0 중성자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만일 전혀 모른다면. 근데 너희 공부 좀 해보면 이게 중성자인 거는 그냥 외우고 있지 거의. 그 다음에 이제 ㄴ, ㄴ이니까 이제 전화량 보존 밑에 거. 2 더하기 0은 2니까 그게 반반 나눠지니까 이게 1,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 더하기 1, 4가 반반 나눠지니까 이게 2, 2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기억은 중성자다. 맞는 말이 되겠고. ㄴ. ㄴ의 질량수는 2다. ㄴ이 2잖아. 질량수는 위에 있는 요 수치니까 2가 맞겠지. 질량결손. 질량결손. 항상 핵반응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게 에너지로. 이 낸시제골을 만족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질량결손이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질량결손이 큰 거야.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 작다라는 요 녀석이 틀린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ㄱ과 ㄴ이 정답이 되는 기본적인 문제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